안녕하세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여행지를 찾아 여행 스토리를 전달해주는 기행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에 덥고 습한 수도권에는 1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일기예보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상돼 장마비 상황에 귀 기울여지는 상황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와 안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이면 연꽃의 계절입니다. 연꽃은 깨끗한 마음, 신성 웅변, 침착, 청결,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는 꽃말을 갖고 있죠.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전주 덕진공원의 연꽃과 연꽃의 군락지인 부여, 국남지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매년 각 지방 자치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연찮게 제20회 부여서동 연꽃축제 개막 준비하고 있는 부여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충남 부여, 백제의 혼이 담겨져 있는 부여의 모처럼 들른 기회에 연꽃축제는 2022년 7월 14일에서 7월 17일 기간 동안 빛나는 이야기를 간직한 스무살 연꽃화원에서 펼쳐지는 평형색색의 야간경관과 다채로운 공연 무대, 밤에는 6가지 테마의 연꽃정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과 나자는 10만여평연치, 피어난 천만 송이 연꽃과 함께 지역문화예술인의 수준 높은 공연과 각종 체험 및 이벤트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7월 14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부여서동 연꽃축제의 시간 내어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제가 소중히 담아온 영상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1 vents에서 7강노 Say Nobel Short 여기 바로 2010년에ning 교체인과 같이 공유합니다. 2 rude 썹 different uste 2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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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